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오랜만에 주말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달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는 1200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보수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천한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벌써 7개월이나 지난 상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거의 이촌조 가까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과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또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사업에 뛰어든 만큼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또 경협주의 어떤 준하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주 초반에 또 월 초반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한 종목을 좀 타피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의 리뷰를 하면은 3부 토건부터 먼저 리뷰를 좀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3부 토건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최고가 종목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고 웰 바이오텍이 지금 90% 수익권이고 지금 3부 토건이 48% 최고가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 바이오텍과 또 그리고 3부 토건 간에 지금 이제 최고가 종목 1등, 2등을 본격적으로 겨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부 토건은 국내 건설 또 그리고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바로 저는 3부 토건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건설 관련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웰 바이오텍과 3부 토건 간에 어떤 상승 또 그리고 1등, 2등의 진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부 토건뿐만 아니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텔레칩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현대차의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80%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성과 MCU 칩을 시범 생산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삼성과 현대 간의 지금 전장 사업 콜라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와 또 삼성 이재용 회장 간의 3개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풀세이프 드라이빙 완전 자유주행 FSD2를 지금 이제 삼성은자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5나노 칩으로 도맡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졌는데 아직까지 확정 보도가 나온 건 아니지만 테슬라와 또 삼성 간에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된 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달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대차의 대부분의 MCU 칩뿐만 아니라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또 그리고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관련된 칩들을 공급하고 있는 텔레칩스가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 간의 어떤 협업도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대공업이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아직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마진폭이 조금 제한적인 범퍼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장재 또 고마진 산업의 내장재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수준은 신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박스피를 반드시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다핏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또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 대출 또 그리고 삼부토건의 웰바이오텍 관련된 후속지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580원의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5%를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데코플레이트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코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듈러 주택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공항건설의 가장 핵심 기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건설 같은 경우는 북내에만 지금 이제 9곳에 신공항 후보지가 있습니다. 가독도 또 새만금뿐만 아니라 9곳에 신공항 후보지가 있고요. 또 네옹시티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또 유럽국가의 앞으로의 어떤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 또 우크라이나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덕신 하우징이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탑비 접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데코플레이트 그래서 공식명은 에코데크입니다. 그래서 데코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철골 구조의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리트 타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용 자재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에 있어서도 사실상 데코플레이트가 가장 핵심이고 또 그리고 공항건설에도 가장 핵심 기자재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덕신 하우징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국제공안 재건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주말 동안에 깜짝 우크라이나 방문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원희룡 구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 또 국제공안 건설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이제 M.O.E를 체결했습니다. 덕신 하우징의 주 고객사 중에 하나가 또 현대건설,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덕신 하우징의 데코플레이트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건축 제품 관련해서 브랜드 평판 항상 1등에서 3등 안에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금강공학 다음으로 덕신 하우징이 브랜드 평판 2등을 기록했고요. 이 브랜드 평판은 실질적인 기업사 B2B, 기업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고객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결론해서 브랜드 평판을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덕신 하우징의 에코테크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가 이뤄졌을 때 1순위로 공사 현장에 덕신 하우징의 데코 플레이트가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SY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바로 목표가를 돌파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덕신 하우징도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코 플레이트가 모듈러 주택의 핵심 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덕신 하우징의 어떤 매출 성장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네옹시티 관련 종목으로도 덕신 하우징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우크라 모듈러 주택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주요 고객사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고 또 데코 플레이트 관련해서는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에서도 가독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또 제주 이 공항 또 그리고 국내에서 아홉 곳의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국내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데코 플레이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덕신 하우징을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주말에 굉장히 깜짝,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테마 중의 하나인데 이 모듈러 쪽에서는 덕신 하우징을 골라오셨잖아요. 이쪽에서는 가장 좀 탑픽인지 한번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사실은 그 직전만 해도 좀 계속 중요한 테마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좀 색깔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원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언제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일지 아니면 뭐 하나의 어떤 산업의 영역일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은 처음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움직임과 기업들의 어떤 속도를 본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경협주처럼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2천조 가까운 규모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또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덕신 하우징인 게 모듈로 주택 딱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SY라는 기업도 있고 금강공업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덕신 하우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데코 플레이트의 어떤 기술 자체가 건축용 자재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에도 가장 핵심 기자재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의 공항 건설 또 그리고 모듈로 주택 건설에 있어서 덕신 하우징이 최대 수위주로 부각될 수 있고 그 모멘텀이 계속 네옵시티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덕신 하우징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과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모듈로 주택 관련해서 타피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아까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2,21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